안녕하세요. 삶의 변화와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정말 보물과 같은 책들을 찾아 그 책들의 주옥과 같은 지혜들을 함께 나누는 라이프 체인저 코치 책춘함의 오늘의 추천도서는 소중한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지혜입니다. 이 책에 저자는 월레스 워틀스 해서 지금 이 번역번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The Science of Getting Rich라는 책으로 유명했고요. 그 책은 정말 많은 성공자들이 실제로 숨겨놓고 많이 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 100여 년 동안 드러나지 않았다가 100여 년 동안 그 이후에 드러나서 갑자기 막 우우죽순같이 많은 번역본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이거는 지금 안진화씨가 편역한 책으로 되어 있고 이 책은 상당히 베스트셀러였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뭐 아마 책춘함에서 소개해드린 책 중에 가장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데 초판만 38세가 넘게 발행이 됐으니까 근데 현재는 품절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좋은 책이기 때문에 함께 나눠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지은이 월레스 워틀스는 1860년 미국에서 태어나 1910년 이 책 소중한 나를 부자로 만들어오는 지혜를 완성한 뒤 얼마 후에 사망했다. 그는 실패를 거듭하며 가난하게 살다가 부자가 되는 지혜의 원리와 방법을 확립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다. 데카르트, 스피노자, 쇼펜하워, 에머슨 등 세계적인 철학가들의 사상과 여러 종교를 연구한 후 수많은 성공 철학서를 저술한 자기계별 분야의 대표적인 성구적 인물로 뚜렷하게 남아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건강의 절대 법칙 또 이제 월레스 워틀스의 지혜를 이 부에 관한 지혜를 똑같이 건강에 적용한 내용입니다. 주제만 바뀌지 주제만 바뀐까 어떤 이게 부든 건강이든 아니면 어떤 삶의 위대함이든 그 내용만 바뀌지 아주 근본적인 메시지는 아주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또 이 책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삶을 사는 데에는 세 가지 동기가 작용한다. 우리는 육체를 위해 살고 정신을 위해 살며 영혼을 위해 산다. 이들 중 어느 하나도 다른 둘보다 더 우월하거나 신성하지 않다. 세 가지 모두 똑같이 바람직한 것이며 셋 중 어느 하나도 온전히 발현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완전한 삶을 살 수 없다. 육체와 정신을 돌보지 않고 영혼만을 위해 사는 것은 옳지 않듯이 육체나 영혼은 무시한 채 정신만을 위해 사는 것도 옳지 않다. 우리 모두는 정신과 영혼은 무시한 채 육체만을 위해 사는 삶의 허무스러운 결과를 잘 알고 있다. 또한 진정한 삶이 육체와 정신 영혼을 통해 발산할 수 있는 모든 것의 완전한 발현을 의미한다는 것도 이해하고 있다. 몸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위안을 삼든 진정 행복이나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는 없다. 정신이나 영혼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가능성이 발현되지 못하거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 욕망만 남게 될 것이다. 가능성을 점점 키워서 구체화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욕망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좋은 음식과 편안한 옷, 안락한 보금자리가 없으면 그리고 과도한 노동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육체적으로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다. 휴식과 놀이 역시 육체적 삶에 필수적이다. 사람은 책을 읽거나 공부할 시간이 없으면 관람이나 여행을 다닐 기회가 없으면, 지적인 교류가 없으면 정신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없다. 정신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려면 지적인 여가를 즐길 줄 알아야 하고, 예술적인 대상이나 미적인 대상을 최대한 가까이 해야 한다. 또한 영혼이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한데, 가난하면 사랑의 표현도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때 최고의 행복을 느낀다. 사랑의 가장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표현은 무언가를 베푸는 것이다. 아무것도 베풀 게 없는 사람은 남편이나 아버지로서, 시민으로서, 한 명의 인간 존재로서 자신의 자리를 채울 수 없다. 사람은 물질을 사용해야만 육체에 온전한 생명력을 부여하고, 정신을 발전시키며 영혼을 발현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자가 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부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을 갖는 것은 옳은 일이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러한 욕망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부자가 되는 지혜에 관심을 갖는 것 역시 완벽하게 옳은 일이다. 그것을 아는 것은 모든 공부 중에서 가장 숭고하면서도 가장 필수적이다. 그 공부를 게을리하는 것은 당신 자신과 신, 그리고 인류에 대한 의무를 등한시하는 것이다. 당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현하는 것보다 신과 인류에 대해 더 훌륭한 봉사는 없다. 먼저 중요한 원칙을 소개하겠다. 무형의 근본 물질이 존재하며 세계의 모든 존재는 그 근본 물질에서 만들어진다. 서로 달라 보이는 세상의 모든 존재와 요소들은 동일한 물질이 다르게 표현된 것일 뿐이다. 유기물과 무기물의 세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형태들은 다른 모양을 띠지만 동일한 물질에서 나왔다. 바로 생각하는 물질 말이다. 그 생각하는 물질이 무언가를 사고하면 그와 똑같은 형태가 창조된다. 인간 역시 생각하는 존재다. 따라서 자신의 생각을 근본 물질로 보내면 자신이 생각한 형태를 창조할 수 있다. 이를 세 가지 핵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생각하는 근본 물질이 존재하며 세상 모든 만물은 이 물질에서 만들어진다. 또 이 물질은 우주의 모든 공간에 침투하며 스며들어 그곳을 가득 채우고 있다. 두 번째, 이 물질의 사고가 각인되면 그 사고에 의해 그려진 존재가 창조된다. 세 번째, 인간은 머리로 사고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생각을 무형의 물질에 각인하면 생각하는 대상을 창조할 수 있다. 이 말이 진실인지 증명해 보일 수 있냐고 묻고 싶은 독자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굳이 세세한 설명을 덧붙이지 않아도 그렇다고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다. 실제 경험과 논리적 검증에 의해 그 진실성을 입증할 수 있다. 형태와 사고라는 개념에서 거꾸로 추론해 보면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근본 물질에 도달하게 된다. 또 생각하는 근본 물질에서부터 추론해 나가더라도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는 형태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는 사실에 이르게 된다. 무엇보다 경험과 실증을 통해 나는 이러한 추론이 옳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그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증거일 것이다. 만일 누군가가 이 책을 읽고 그 책을 내용을 실천하여 부자가 된다면 이는 내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그 증거가 된다. 만일 이 내용을 실천한 사람들이 모두 부유해진다면 누군가 실패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 역시 내 주장이 옳다는 증거가 된다. 실패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는 한 내 이론은 진실이며 사실이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방법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이 책에서 설명하는 원칙을 실천하는 사람은 누구나 부의 주인이 될 수 있다.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인간의 행동은 그가 생각하는 방식이 나은 결과물이다. 원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려면 먼저 원하는 대로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이거는 제가 좀 더 덧붙이면 이게 생각에 또 에고의 thought, 뮤놀이의 생각에 빠지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라이프 체인저 코칭에서 좀 더 명확하게 짚어드리면 원하는 것을 느낄 줄 알아야 된다가 더 적절하게 이것을 이해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그 상태, 내가 원하는 게 패랄이고 내가 원하는 게 대저택이고 이런 개념을 넘어서 그것들이 다 이루어졌을 때 나는 어떤 느낌을 원하는가? 그리고 그 느낌을 지금 이 순간 느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느낌에 따라 생각하고 그 생각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지금 여기에 핵심이라고 이제는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려면 먼저 원하는 대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원하는 대로 느낄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부자가 되기 위해 가장 첫 번째 단계이다. 원하는 바를 생각하고 느끼는 것은 곧 외향이나 표면적 요소와 관계없이 진실을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은 누구나 원하는 바를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났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외향이 유발하는 것을 생각하는 일은 쉽지만 원하는 바를 생각하고 느끼는 데는 훨씬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토대로 생각하는 일은 쉽다. 하지만 겉모습과 상관없이 진실을 생각하고 느끼기 위해서는 그 어떤 일을 할 때보다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일 중에 하나는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사과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이는 세상에서 힘들고 귀찮은 일이다. 특히 진실과 외향이 다를 때는 더욱 그렇다. 세상의 모든 겉모습과 외향은 사람의 마음 속에 그에 상응하는 유사한 형태를 생성시킨다. 그리고 진실을 생각하고 머릿속에서 놓지 않아야만 가슴 속에서 놓지 않아야만 그런 일을 막을 수가 있다. 질병이라는 겉모습을 보면 우리 마음 속에 그리고 결국엔 신체에도 질병이라는 형태가 만들어진다. 질병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진실을 마음 속으로 계속 생각하지 않는 한 말이다. 질병은 겉모습이며 우리가 생각해야 할 진실은 건강이다. 마찬가지로 가난이라는 겉모습에 눈을 돌리는 순간 우리 마음에는 그와 똑같은 성질과 형태가 생성된다. 가난은 존재하지 않고 풍족함만이 존재한다라는 진실을 생각하지 않는 한 말이다. 질병이나 가난이라는 겉모습에 둘러싸인 상태에서 건강이나 풍요라는 진실을 생각하려면 당연히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기꺼이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은 마음의 주인이 된다. 그리고 마음의 주인이 되면 운명과 불운을 해치고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다. 라이프 체인저 코칭에서는 이게 라이프 게임 스킬셋 네번째 Flying High, Miracle Question, Miracle Action 기적 질문을 하고 그 기적 질문에 따라 행동하는 것 마치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는 그 노력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능력을 가지려면 모든 겉모습과 외향 뒤에 있는 근본적인 진실을 이해해야 한다. 즉 생각하는 근본 물질이 존재하며 모든 만물이 거기서 나왔다는 사실 말이다. 이 근본 물질의 생각이 담기면 그것이 형태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또 자신이 자신의 생각을 근본 물질에 각인하면 그 생각이 형태를 취한 가시적인 존재가 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일단 이와 같은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면 그 어떤 의심과 두려움도 떨쳐낼 수 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창조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을 소유할 수 있으며 원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부자가 되고자 한다면 앞에서 말한 세 가지 원칙을 의심 없이 믿어야 한다. 이 원칙들은 너무나도 중요함으로 다시 반복하겠다. 첫째, 생각하는 근본 물질이 존재하며 세상 모든 만물은 이 물질에서 만들어진다. 또 이 물질은 우주의 모든 공간에 침투하여 스며들어 그곳을 가득 채우고 있다. 이것을 사랑이라고 이해하시면 더 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둘째, 이 물질에 사고가 각인되면 그 사고에 의해 그려진 존재가 창조된다. 이 사고는 이 사랑의 이미지가 그려져 형성되면 정도로 이해하면 더 좋으실 것 같고요. 세 번째, 인간은 머리로 사고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머리로, 가슴으로, 단전으로, 내장으로 사고할 수 있다. 제가 책춘함 북코칭에서 통합적 의사결정을 하는 법, 그래서 머리와 가슴과 단전으로 질문을 하는 로버트 쿠퍼 박사의 지혜를 소개해드린 부분이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생각을 무형의 물질에 각인하면 생각하는 대상을 창조할 수 있다. 이거는 좀 더 쉽게 얘기하시면 감정과 생각을 사랑으로 품는다면 그것이 창조될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이외의 다른 모든 법칙과 개념은 잊어라. 이 법칙들이 완전히 머릿속에 잡아 습관적으로 떠올릴 수 있을 때까지 마음속으로 되뇌이고 또 되뇌어라. 위에 세 법칙을 읽고 또 읽어라. 한 단어 한 단어 마음에 새기고 완전한 믿음이 될 때까지 깊이 숙고하라. 혹시라도 의심이 일어나려고 하면 즉시 떨쳐버려라. 여기에 반대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말에는 무시하라. 또 여기에 반대하는 내용을 설파하는 강연장이나 모임에도 가지 말고 다른 생각을 가르치는 잡지나 책도 펴들지 마라. 신념에 혼란이 생기면 당신이 기울인 모든 노력은 헛되고 무의미해진다. 위의 원칙들이 왜 진리인지 묻지 마라. 그저 믿고 받아들여라. 부자가 되는 과학은 이 진실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는 데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상당히 세게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요샌 이게 지금 1900년대 초반에 적혀진 책이라는 걸 생각을 하면 지금부터 100년이 넘게 전에 이 정도까지 이걸 직관적 지회로 포착해낸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변화를 위해서는 analyze 우리는 주로 분석하고 문제를 분석하고 think 그리고 생각해서 변화, change를 원하지만 거의가 아니라 실패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see, 우리가 보고 feel, 느끼고, change. 이게 이제 가능하다는 걸 하버드 연구에서도 밝혀진 건데요. 좀 더 한 단계 더 나가면 우리는 볼 때 believe, see가 됩니다. 우리는 믿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또 보게 되는 것을 믿게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우리 무의식적으로는 믿는 것을 보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강하게 표현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은 당신이 부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당신이 많은 물질을 갖고 있어야만 삶에 필요한 다양한 수단과 물질을 갖고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만 당신이라는 존재를 통해 신을 더 잘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주는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소유하기를 바라며 자연은 당신의 목적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세상 모든 만물들이 당신의 편이다. 부디 이 말이 진실임을 믿으라. 그러나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 당신의 목적이 우주의 목적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당신은 단순한 감각적 회락이 아니라 진정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 삶은 진정한 삶을 향해가는 수행하는 과정이며 우리는 육체적, 정신적, 영적 기능을 온전히 수행해야만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다. 단, 그 셋 중 어느 하나에도 과도하게 치우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굉장히 중요한 지혜고요. 이거는 제가 라이프 체인저 코칭에서는 미우놀이의 에고 게임, 백조의 셀프 게임으로 말씀을 드리고 에고의 어떤 욕심으로 끄달려가는 에고 게임의 삶이 아니라 셀프의 진정한 소명과 콜링 그리고 그것의 비전을 따라 사는 그러한 백조의 셀프 게임의 삶을 사는 것 어떤 의식이 나를 주도해 가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살찐 돼지처럼 살기 위해 동물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지는 마라. 그런 삶은 결코 진정한 삶이 아니다. 하지만 모든 육체적 기능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일은 필요하다. 신체가 필요로 하는 말을 정상적이고 건강한 방식으로 실현하지 못하는 사람은 제대로 된 삶을 살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 정신적 즐거움만을 위해서 지식을 얻고 야망을 충족시키고 남보다 잘난 사람이 되고 세상의 명예를 얻기 위해 부자가 되려고 하지도 마라. 이러한 욕망들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삶의 일부이지만 단순히 정신적 만족과 즐거움만 쫓는 사람은 불완전한 삶에 머물게 된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온전한 만족을 경험할 수 없다. 또 오직 남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자선과 희생의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 영혼의 기쁨은 삶의 일부일 뿐 삶의 다른 영역보다 더 훌륭하고 더 고귀한 것은 없다. 자 그리고 좋은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요. 이 책은 뭐 이북으로는 아직 나와 있긴 하고요. 아마 중고 책을 통해서도 보시면 또 아마 찾아보실 수 있고요. 다른 번역본들도 정말 많습니다. The Science of Getting Rich라는 것으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신은 경쟁하는 사람이 아니라 창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면 다른 사람들도 지금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된다. 기억하라.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경쟁하려는 생각을 완전히 버려야 한다. 부의 공급량에 한계가 있다는 생각은 단 한순간도 하지 마라. 모든 돈이 금융 전문가를 비롯한 타인들에 의해 독점되고 통제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런 상황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하는 순간 당신은 경쟁 마인드, 에고 게임에 쌓이게 되고 향수할 수 있는 능력은 정령 사라지고 만다. 게다가 이미 시작된 창조적 움직임마저 억제해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땅 속에 아직 채굴되지 않은 막대한 양의 금이 묻혀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만일 땅 속에 금이 충분치 않다 해도 생각하는 물질로 인해 당신에게 필요한 양이 만들어질 것이다. 당신에게 필요한 돈은 반드시 생겨날 것임을 기억하라. 생각해보게 되는데 갑자기 비트코인, 긍정적이지 않은 반응들도 많지만 블록체인 기술은 굉장히 미래에 20년 전에 인터넷과 같은 기술이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은 아마 향후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 기술이 될 것에선 변함이 없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도 긍정적인 영향만 본다면 이게 말도 안 되는 머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만들어지고 형성되고 실제 삶에 통용되는 걸 봤을 때 이 얘기가 허망한 소리만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떠오릅니다. 새로운 금광을 발견하기 위해 천명의 인력이 동원되어야 하더라도 말이다. 겉으로 보이는 부의 양에 신경 쓰지 말라. 언제나 무형의 근본 물질이 창조해내는 무궁무진한 부를 생각하라. 그리고 그 부가 곧 당신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어라. 그 어느 누구도 눈에 보이는 부를 통제하고 독점하여 당신이 부를 갖지 못하게 막을 수는 없다. 당신이 집을 지을 준비를 다 마치기도 전에 다른 누군가 집을 지을 좋은 땅을 전부 독차지해 버릴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말라. 대기업들이 가진 힘과 권력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 그들이 온 세상의 부를 차지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쓸데없는 것이다. 다른 누군가에게 패배하여 당신이 원하는 바를 잃을 것이라는 걱정도 버려라.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당신은 타인이 소유한 무엇인가를 쫓을 필요가 없다. 근본 물질을 통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창조할 수 있으며 부의 공급량은 무한하기 때문이다. 경쟁 마인드에서 창조 마인드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타인과 거래하는 방식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상대에게 무언가를 팔려고 하는데 당신이 받는 것보다 더 커다란 이익과 유용함을 상대에게 주어라. 그런 거래는 성공할 수 없다. 당신은 거래에서 상대를 패배시킬 필요가 없다. 만일 타인을 패배시켜서 돈을 버는 비즈니스에 종사하고 있다면 그 일은 당장 그만두는 게 옳다. 성공하고 싶다면 언제나 상대방에게 받은 현금보다 더 많은 사용가치를 주어라. 그러면 거래를 할 때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게 된다. 이 얘기는 서울대 윤석철 교수님, 경영학과 윤석철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게 생전부등식이라고 표현을 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생산을 할 때 가격이 코스트보다 높아야 되고 그 코스트 프라이스보다는 그 밸류가 높아야 된다라는 것으로 정리해서 얘기해 주신 구절도 또 떠올리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먼저 모든 만물의 근원인 근본 물질이 존재한다는 걸 믿으라. 둘째, 이 물질이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믿으라. 셋째, 깊고 진실한 감사의 마음을 가짐으로써 당신 자신과 그 물질을 연결하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이유는 감사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신이 그들에게 선물을 주어도 그들은 감사하지 않으며 따라서 신과 연결되는 끈이 끊어지고 만다. 부의 근원이 되는 존재에서 가까워지는 삶을 살수록 더 많은 부를 얻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감사할 줄 모르는 미련한 사람보다 늘 감사하는 사람이 더 신에게 가까이 갈 수 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신에게 강렬한 감사의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좋은 일이 더 많이 그리고 더 빨리 당신에게 찾아온다. 이유는 간단하다. 감사하는 태도는 우리를 축복의 근원과 더 가까워지도록 이끌기 때문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우주의 창조적 에너지와 더 진실한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말이 잘 믿기지 않는가? 하지만 이는 사실이다. 당신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아름답고 좋은 것들은 당신이 특정한 법칙을 따랐기 때문에 당신에게 온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생각 원하는 것이 당신에게 오기 시작한다. 그리고 감사하는 태도는 창조적으로 생각하도록 인도하며 경쟁 마인드에 휩싸이는 것을 막아준다. 감사하는 마음만이 당신을 초월적 절대자를 향하도록 만들며 세상의 부가 제한되어 있다는 그릇된 믿음을 떨쳐버리도록 만든다. 그런 그릇된 믿음은 당신이 원하는 것이 다가오지 못하게 막아버린다. 감사의 법칙이란 것이 존재한다. 당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반드시 이 법칙을 따라야 한다. 감사의 법칙은 작용과 반작용이 언제나 같은 힘의 정도로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일어난다는 원리를 토대로 한다. 이거는 제가 얘기한 대극의 법칙, 음양의 태극에 잘 상징되어 있죠. 신에게 감사함을 갖는 것은 어떤 힘을 발산하고 표출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힘은 반드시 신에게 도달하며 그에 대한 반작용은 즉시 당신에게 되돌아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당신이 지속적으로 강하고 진실한 감사의 마음을 지니면 신의 반응도 지속적으로 강하게 당신에게 돌아온다. 그리고 원하는 것들이 항상 당신을 향해 다가온다. 감사 없이는 많은 힘을 가질 수 없다. 당신과 신을 연결해주는 고리는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사하는 태도는 당신이 더 많은 축복과 좋은 것들을 얻게 해주는 힘만진인 것이 아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상황에 늘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마음이 불만으로 가득 차는 순간 우리는 실패의 길로 들어선다. 평범하고 흔하고 궁핍하고 누추하고 비열한 것에 정신을 집중하면 그런 것들이 모종의 형태를 취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러한 형태와 이미지가 근본 물질에 전달되고 결국엔 평범하고 궁핍하고 누추하고 비열한 것이 당신에게 찾아온다. 못나고 열등한 것에 집중하도록 마음을 내버려두면 당신은 못나고 열등한 사람이 되고 당신 주변도 어느새 못난 것들로 가득 차버린다. 반면 가장 훌륭한 것들에 마음을 쏟으면 주변에 훌륭한 것들이 모여들고 당신도 훌륭한 존재가 된다. 우리 내면에는 창조적 힘이 존재하는데 그 힘은 우리가 집중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대상과 비슷해지도록 만든다. 우리는 생각하는 물질이다. 그리고 생각하는 물질은 언제나 그것이 생각하는 바대로 형태를 취한다. 감사하는 사람은 언제나 훌륭한 것에 마음을 집중하므로 훌륭한 존재로 변해간다. 그는 훌륭한 존재의 형태와 특성을 취하고 결국엔 훌륭하고 좋은 것들의 주인이 된다. 큰바의 얼굴이라는 호선의 소설이 떠오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신념이 감사해서 생겨난다는 사실이다. 감사하는 사람은 언제나 좋은 것들을 예상하고 기대하며 그러한 기대는 결국 신념이 된다. 감사가 가져오는 중요한 결과는 신념을 형성시킨다는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의 물결이 출렁일 때마다 그에 따라 신념도 강해진다. 감사함을 모르는 사람은 신념을 오래 지킬 수 없다. 그리고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진정한 신념 없는 사람은 창조적 방식을 통해 부자가 될 수 없다.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좋은 일에 감사하라. 그것을 습관처럼 만들라. 끊임없이 감사하라. 주변의 모든 만물이 당신의 성장과 발전을 돕고 있으므로 그 모든 것에 감사하라. 재벌이나 유명 인사들의 허물과 실수를 놓고 잡담을 하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그들의 약점에 대한 비난 대신에 그들의 강점을 정성을 다해 배워라. 사회가 발전하여 지금과 같은 경제체제가 세워지기까지 신은 큰 은내를 갖고 오랫동안 애써왔으며 앞으로도 자신의 목적과 의지대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 세상에는 비즈니스 거물과 재벌이 진정으로 불필요해지면 신은 분명히 그들을 없앨 것이다. 반대로 당신이 부를 얻기 위해 필요한 과정과 환경이 만들어지는 데에 그들이 기여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라. 이로써 당신은 모든 것들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좋은 것들이 당신을 향해 찾아올 것이다. 이 내용은 제가 책춘함에 과학적 감사를 할 수 있는 감사의 힘이라는 책춘함이 있으니까 참조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어떤 feel good 기분 좋게 느끼고 진동수를 떨어뜨리면 안 되고 이런 내용들이 그러려면은 사랑과 감사를 느끼는 게 가장 우리 본연의 본질적 자기의 모습에 가깝기 때문에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 기쁨으로 사랑으로 감사로 유지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랑 정확하게 일맥상통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집의 이미지를 마음속에 그렸던 남자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보라. 여기에는 부자가 되기에 필요한 첫 단계가 담겨 있다. 그것은 바로 원하는 바를 선명하게 머릿속에 가슴속에 그리는 일이다. 먼저 머리와 가슴속에 몸으로 생각하고 느끼지 않으면 그 생각을 근본 물질에 전달할 수도 없다. 이는 너무나 중요함으로 재차 강조하겠다. 어떤 생각을 전달하려면 먼저 그 생각을 갖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물질을 각인하는 데 실패하는데 이는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에 관해 그저 막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즉 그들의 마음속 이미지는 흐릿하고 불명료하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막연한 소망을 갖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한 소망은 누구나 가질 수 있다. 아름다운 지역을 여행하고 좋은 곳을 보고 더 충만하게 살고 싶다고 소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당신이 친구에게 편지를 쓴다고 생각해보라. 이때 알파벳 순으로 문자들을 나열해놓고 친구에게 그것을 알아서 조합해 메시지를 파악하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 사전에서 아무 단어나 골라 편지를 쓰지 않을 것이다. 이 편지를 보낼 때는 당연히 의미가 분명히 전달되는 문장을 이용해 메시지를 담지 않겠는가? 생각하는 물질에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각인시킬 때도 마찬가지다. 그 내용이 분명하고 명확해야 한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 막연한 소망이나 희미한 욕구를 보내면 당신은 창조적 에너지는 작동하지 않고 당연히 부자가 될 수 없다. 마음속 그림이 선명할수록 그리고 최대한 상세한 그림을 그릴수록 원하는 바에 대한 욕망도 강해진다. 그리고 욕망이 강할수록 그림에 집중하기도 쉬워진다. 그러나 선명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만일 그것이 전부라면 당신은 그저 몽상가에 불과할 것이다. 몽상가는 신 원하는 바를 실현할 힘을 거의 갖고 있지 않다. 당신이 그린 선명한 그림에 그것을 실현하겠다는 목적의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리고 목적의식 뒤에는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 있어야 한다. 원하는 것이 이미 내 것이라는 신념. 그것이 이미 내 앞에 와 있어서 손을 뻗어 붙잡기만 된다는 하는 신념이다. 물리적 공간에 실제 집이 생기기 전에 먼저 마음속에 지은 근사한 새집에서 살아라. 마음의 영역에서 당신이 원하는 것들을 상상하고 마음껏 즐겨라. 원하는 것이 이미 당신에게 와 있는 모습을 상상하라. 그것을 소유하고 사용하는 모습을 그려보라. 실제로 그것을 소유했을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상상 속에서 마음껏 사용하라. 마음속 그림이 더없이 선명하고 뚜렷해질 때까지 늘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라. 그림 속의 모든 물건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듯이 행동하라. 정말로 당신의 것이라는 완전한 믿음을 가져라. 마음속으로 주인이 되어 한순간도 신념이 위태롭게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감사하는 태도를 기억하라. 원하는 바가 실현된 것처럼 감사해야 한다.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에 대해 신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부자가 된다. 그리고 원하는 바를 창조해낼 수 있다. 원하는 것을 달라고 자꾸 기도할 필요는 없다. 신을 향해 그 내용을 매일 되풀이해서 입으로 말할 필요는 없다. 없다는 얘기다. 당신이 할 일은 삶을 풍요롭게 해줄 것들에 대한 당신의 소망을 명확하게 결정하고 정리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그 소망을 무형의 물질에 각인해야 한다. 단어와 억구를 반복하고 나열하여 당신의 소망을 각인하려고 시도하지는 마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하는 굳은 신념을 갖고 마음속의 그림에만 집중하면 된다. 이게 이제 진동의 노력과 제가 행동의 노력을 구분해서 말씀드렸죠. 라이프 체인저 코칭에서. 그래서 노력할 땐 이미 그것을 감정적으로 느끼는 상태. 감사와 사랑으로 기쁨으로 그것을 이미 누리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게 진동의 노력. 그리고 거기서 온 inspired action. 거기에 온 영감을 바탕으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여기서도 반복됩니다. 기도에 대한 응담은 말로 표현하는 신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한 신념으로 얻을 수 있는 법이다. 안식일에만 기도하고 나머지 평일엔 잊어버리고 지내면 신에게 원하는 바를 전달할 수 없다. 비밀스러운 조용한 방에 들어가 기도한 후 그 다음 기도 시간이 올 때까지 기 내용을 잊어버린 경우도 마찬가지다.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이다. 또 신념과 마음속 그림을 강화하는 데도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된다. 하지만 입으로만 하는 기도만으로는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없다. 진정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 번의 특별한 기도만으로는 부족하다. 끊임없이 항상 기도해야 한다. 내가 말하는 기도란 실제적인 형태를 창조해낸다는 목표를 갖고 마음속 그림에 집중하는 것을 뜻한다. 원하는 바를 얻게 되리라고 믿어라. 원하는 그림을 그렸다면 이제 그것을 받는 일만 남는다. 마음속 그림을 그렸다면 원하는 것을 소리내어 기도하며 신에게 말을 거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 순간부터 당신이 요청한 것을 마음속에서 받아야 한다. 마음속에서 근사한 새집에 살고 멋진 옷을 입은 채 거리를 활보하고 새 자동차를 타고 근사한 지역으로 여행을 떠나라. 이 모든 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라. 당신이 바라는 경제적 상황과 주변 상황을 상상하고 항상 그 그림 속에서 살아야 한다. 하지만 절대로 단순한 몽상가가 되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중요한 것은 상상이 실현된다는 믿음을 잃지 않고 그것을 이루겠다는 의지와 신념으로 즉시 행동하는 일이다. 상상한 내용의 실현에 관해 믿음과 행동하는 의지를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가 바로 과학자와 몽상가를 구별짓는 차이점이다. 이게 미래에서 현재를 상상하기라고 제가 쭉 말씀드리고 라이프 체인저 코칭에서는 네 번째, Flying High에서 언제나 받은 것에 감사하고 또 이미 Miracle Question을 던져서 내가 좀 기적이 일어나서 내가 원하는 것이 모두 다 이루어졌다면 지금 가장 작게 변화한 것이 무엇일까를 찾아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내가 원하는 것이 모두가 다 이루어졌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학과를 잡아서 행동, 삶의 연기로 연기해버리는 것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빈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선과 빵이 아니라 정신적 영적 각성과 깨달음이다. 자선활동은 비참한 하루를 더 버틸 수 있는 빵 한 덩어리를 주거나 또는 위로를 제공해 고통스러운 현실을 그저 잠시 있게 해줄 뿐 그 이상은 할 수 없다. 그러나 영적 깨달음은 그들을 근본적으로 비참한 삶에서 벗어나게 인도한다. 당신이 진정 가난한 이들을 돕고 싶다면 그들이 부자가 될 수 있음을 일깨워주어라. 당신 스스로 먼저 부자가 됨으로써 그것을 입중해 보여라. 이 세상에서 영원히 빈곤을 사라지게 할 유일한 방법은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의 내용을 실천하는 것이다. 남과의 경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창조를 통해 부를 얻는 법을 배워야 한다. 경쟁을 통해 부자가 되고 성공한 사람은 자신이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사용한 사다리를 치워버린다. 다른 이들이 따라 올라오지 못하도록 말이다. 하지만 창조 마인드를 이용해 부자가 된 사람은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뒤를 뒤따르도록 길을 열어두고 또 그들에게 영적 가르침과 깨달음을 전달한다. 이게 사이토 히토리 씨가 이렇게 사는 정말 큰 부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존을 위해 경쟁하지 않는 사람만이 영적 도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창조적 사고를 통해 부자가 된 사람만이 경쟁의 부덕독한 영향력에서 자유로워진다. 가정의 행복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고귀하고 세련된 사고가 존재하고 부도덕한 힘이 없는 곳에서 사랑이 꼽힐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러한 것들은 투쟁이나 경쟁이 아니라 창조적 생각을 통해 부를 이룩한 경우에만 이룰 수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부자가 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고귀하고 훌륭한 목표다. 부를 그린 마음 속에서 그림에 온 정신을 집중하고 그 그림을 흐릿하게 만드는 것은 무조건 멀리하라. 모든 만물에 내재한 진실을 보는 밝은 눈을 가져야 한다. 그릇되어 보이는 모든 외양 뒤에 존재하는 위대한 생명을 볼 줄 알아야 한다. 그 위대한 생명은 항상 더 충만한 발현과 온전한 행복을 향해 움직인다. 그 진실이란 바로 가난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부와 풍요만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세상에 자신을 위한 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들을 일깨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신이 부자가 되어 본보기를 보여주어 풍요에 이르는 길을 일깨우는 것이다. 당신이 세상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일은 스스로를 최대한 실현하는 것이다. 부자가 되는 것보다 신과 인류에게 더 훌륭한 봉사는 없다. 단, 경쟁이 아니라 창조의 방법으로 부에 이르러야 한다. 자, 이것을 얘기할 때는 여러분 에고, 미운 오리 새끼의 어떤 3C 에고 게임, compare, 비교하고, compete, 경쟁하고, 그래서 criticize, 비난하고, 남탓하고, 욕게임이 아닌 그런 경쟁 게임이 아니라 히토리는 자기 스스로 과거의 나를 나라고 비교해서 나 스스로와의 경쟁에서 더 나은 나로 만들어가는 나, 또 상대방에게 시기 질투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긍정적인 것을 보고 그것을 초월하려고 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경쟁, 백조의 초월적 경쟁에 대해서는 우리가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대 경영대학원에서 썼던 문화 컨텐츠 사업의 가치혁신 전략, 즉 블루오션 전략인데요. 블루오션의 전략의 핵심도 not only competition, but also creation. 단지 경쟁을 넘어선 창조를 의미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이론에도 똑같이 다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책이 계속 반복합니다. 기본 원칙을 다시 살펴보자. 첫째, 생각하는 근본 물질이 존재하며, 제가 얘기한 사랑과 감사가 존재하며, 세상 모든 만물은 이 물질 에너지에서 만들어진다. 또, 이 물질 에너지는 에너지로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주의 모든 공간에 침투하고 스며들어 그곳을 가득 채우고 있다. 이 에너지의 사고가 각인되면 그 사고에 그려진 존재가 창조된다. 셋째, 인간은 머리로, 가슴으로, 내장으로 사고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다. 따라서 그 생각을 무형의 물질에 에너지에 각인하면 생각하는 대상을 창조할 수 있다. 제가 또 한번 재해석해서 읽어드렸습니다. 초월적인 근본 물질과 에너지가 에너지에 강력한 힘이 발휘되기 시작하면, 이 세상에 누군가가 당신을 위한 금을 땅에서 캐낼 것이고, 다른 누군가는 그 금이 당신에게로 이르게 만드는 거래를 진행할 것이다. 당신은 그것이 당신에게 왔을 때 받을 수 있도록 당신의 행동과 상황을 조정해야 한다. 당신은 생각을 통해 세상 만물, 그것이 생물이든 무생물이든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데 기여하도록 움직이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당신에게 다가왔을 때, 제대로 받으려면 당신의 행동도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한다. 당신은 그것을 자선품으로 여겨서도 안 되고, 그것을 훔쳐서도 안 된다. 다시 한번, 당신은 언제나 상대에게 받은 현금 가치보다 더 많은 사용 가치를 주려고 생각해야 한다. 생각을 과학적으로, 느낌을 과학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원하는 바에 대해 명확한 그림을 마음속에 그리고, 그것을 얻겠다는 굳은 의지와 신념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초자연적이거나 신비주의적 방식으로 생각을 이용하면 안 된다. 그것은 무의미하고 헛된 노력일 뿐이고, 지혜롭게 사과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능력을 방해한다. 부자로 만드는 지혜에서 생각이 하는 역할은 이미 충분히 설명했다. 신념과 의지를 갖고 당신이 원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무형의 물질에 각인해야 한다. 이 무형의 물질과 에너지는 당신과 마찬가지로 보다 많은 생명력과 발전으로 향하려는 본래적 욕구를 지니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각인된 생각으로 인해 모든 창조적 힘이 마땅히 지나야 할 통로를 거치면서 작동하기 시작해, 결국 원하는 것이 당신에게 온다. 그러한 창조 프로세스를 통제하는 것은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아니다. 당신은 마음속 그림에 집중하고 의지와 신념, 감사하는 마음만 잃지 않으면 된다. 하지만 당신은 반드시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 그래야만 원하는 것이 찾아왔을 때 붙잡을 수 있고, 마음속으로 그린 대상을 만날 수 있으며 그것을 적절한 자리에 위치시킬 수 있다. 원하는 것에 다가왔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의 손에 있다면 그는 당신에게 동등한 가치가 있는 교환물을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상대에게 마땅히 상대 소유인 것을 주어야 당신 소유인 것을 얻을 수 있다. 아무런 노력 없이 당신의 지갑에 돈이 생길 수는 없다. 부자가 되는 지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생각과 느낌과 행동이 결합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많은 사람들이 강한 소망을 지속적으로 가짐으로써 창조적 힘이 발휘하게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 이유는 원하는 것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생각과 느낌을 통해 원하는 것이 당신을 향해 다가오면 행동을 통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어떤 행동이든 당신은 지금 행동해야 한다. 과거 속에서 행동할 수는 없다. 마음속 그림을 선명하게 유지하려면 마음에서 과거를 지워야 한다. 또 미래는 아직 다가오지 않은 시간이므로 미래 속에서 행동할 수도 없다. 미래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당신이 그 사건과 행동하여 어떻게 행동하고 싶을지 미리 알 수 없다. 당신이 적절한 직업을 갖고 있지 않거나 올바른 환경 속에 있지 않다고 해서 지금은 적당한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며 행동을 미뤄선 안 된다. 또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당신 취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에 대해 생각하느라 지금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위험이 다가오면 그때 충분히 적절하고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라. 정신을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에 쏟으면서 현재 어떤 행동을 한다면 당신은 두 개로 분열된 정신을 갖고 행동하는 것이며 이는 효과적이지 못하다. 현재의 당신의 현재의 지금 이 순간에 온 정신과 에너지를 집중하라. Inspired Action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부분은 제가 또 사이토 히토리 씨의 부자의 행동이라는 책에서 또 함께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여러분께서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황이나 공상이나 몽상을 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원하는 것을 마음속 그림에 집중하면서 지금 당신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행동하라. 부자가 되기 위한 기이하고 새로운 방법, 독특하고 놀라운 방법을 이리저리 찾아다니지 말라. 아무리 그런 방법을 찾으려 애쓴다 해도 적어도 한동안 당신은 과거에 했던 똑같은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것을 잊지 말라. 이 방법은 틀림없이 당신을 부와 풍요로 이끌어준다. Life Game Changer에선 이거를 Self Game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현재 몸담고 있는 직업이 당신에게 맞지 않는다고 느껴지는가?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당신 마음에 드는 직업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또는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고 절망하거나 품염하지도 말라. 현재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나중에 좋은 직업을 갖지 못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잘못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해서 올바른 사업으로 옮겨갈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원하는 일자리에서 즐겁게 일하는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라. 반드시 그걸 얻겠다는 의지와 신념을 잃지 말라. 하지만 현재 있는 자리에서 행동하라. 현재의 직업을 앞으로 더 훌륭한 직업을 갖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라. 그러면 점차 신이 당신에게 더 나은 직업을 가져다 준다. 그리고 당신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면 어느새 원하는 직업으로 차츰 이동하게 된다. 지금 어떤 회사에 소속되어 일하고 있는데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다른 직장으로 옮겨야겠다고 판단되면 그런 생각과 바람을 그냥 허공으로 날려보내지 말라. 그러면 절대 원하는 직장을 얻지 못한다. 만족스러운 회사에 다니며 활기차게 일하는 모습을 마음속으로 상상하라. 그리고 신념과 의지를 갖고 현재의 직장에서 행동하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원하는 직장이 당신에게 나타난다. 이제 또 반복합니다. 이제 앞서 말한 핵심 원칙들의 내용을 조금 추가해 다시 정리해보겠다. 제가 제 생각을 덧붙여서 함께 다시 재해석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 생각하는 사랑, 감사, 기쁨의 에너지가 근본 물질이 존재하며 세상 모든 만물은 이 에너지와 물질에서 만들어진다. 또 이 에너지와 물질은 우주의 모든 공간에 침투하며 스며들어 그곳을 가득 채우고 있다. 둘, 이 에너지와 물질의 사고가 이미지가 각인되면 그 사고에 의해 그려진 존재가 창조된다. 셋, 인간은 머리와 가슴으로 또 내장으로 느끼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생각을 무형의 물질에 에너지에 각인하며 생각하는 대상을 창조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경쟁 마인드를 버리고 창조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선명하고 명확하게 마음속에 그려야 한다. 그것을 반드시 얻겠다는 굳은 의지와 신념을 갖고 그림을 간직하라. 목표를 흔들리게 하거나 마음속 그림을 흐릿하게 만들거나 신념을 약화시킬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바라보아선 안 된다. 그리고 원하는 것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현재 환경 속에서 있는 사람과 대상을 토대로 그의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지금 행동해야 된다. Miracle acting, 마치 그것이 실제인 것처럼 연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책추남 제일 첫 번째 영상으로 공유해 드렸습니다. 다섯 가지 소원이라는 책을 보시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클리어하게 하는 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실패를 하게 되는 원인은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너무 많은 행동을 하고 비효율적인 행동은 충분히 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효율적인 행동을 버리고 꾸준히 효율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는 사람만이 부자가 될 수 있다. 제가 이걸 얘기하는 것은 에고의 스트러글링, 에고 게임의 스트러글링과 셀프 인스파이어드 액션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고요. 결국 진동의 노력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내가 에고 모드에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셀프 게임 모드에서 행동하는 것, 게임 체인지를 해서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언제나 그것이 효율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당신은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다. 초월적 절대자인 신은 당신에게 우호적인 방향으로 움직이며 실패란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신은 당신을 돕고자 한다. 따라서 매번 효율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신의 힘을 활용하면 된다. 모든 행동은 강하거나 약하다. 모든 행동을 강하게 행하면 당신은 부자가 되는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행동을 강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마음속 그림에 집중해야 되고 모든 신념과 의지를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쏟아부어야 한다. 정신의 힘과 행동이 분리된 사람은 반드시 실패한다. 그들은 정신의 힘을 이쪽에서 사용하고 행동은 저쪽에서 한다. 따라서 그들의 행동은 효율적이지 못하고 따라서 성공에 이르지도 못한다. 하지만 당신의 모든 행동을 신이 도우면 아무리 평범한 행동도 성공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자연의 섭리에 따라 하나의 성공은 또 다른 성공을 불러오고 당신은 원하는 것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도달하게 된다. 성공적인 행동은 누적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세상의 모든 존재는 보다 많은 생명력과 발전으로 향하려는 본래적 욕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발전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면 더 많은 좋은 것들이 우리를 따라한다. 그리하여 우리가 가진 건강한 욕구의 힘과 영향력도 더욱 커진다. 날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즉시 행하라. 그리고 반드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동으로 행동하라. 이것들 자체도 끊임없이 에고 게임에 분열된 포스의 힘을 쓰지 말고 셀프에 연결된 잘 얼라인된 힘을 써야 하고 그걸 위해서는 딥 루팅 제가 셀프 라이프 체인적 코칭에서 세 번째 단계 딥 루팅 우리 본연의 자아에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일을 체험하는 곳이 좋다. 여러 분야를 투석으로 섭렵하다 보면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쌓을 수 있다. 여러 일들은 분야마다 서로 다른 특성들이 있다. 용기나 지혜를 필요로 하는 분야가 있고 공정함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야가 융통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야보다 이끌어가기 쉽다. 몸은 고달파도 자유롭고 변화가 있는 역동적인 분야가 더 좋다. 변화는 정신을 새롭게 무장시키기 때문이다. 지원을 많이 받는 분야가 최고의 분야라면 힘들게 일만 해야 하는 분야는 최악의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생각 그 자체를 싫어한다. 그들은 노력을 하지 않으며 자신에게 닥칠 고난도 예측하지 못한다. 그들은 대수롭지 않은 일을 크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할 일은 가볍게 여기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일을 차등을 두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에는 더욱 몰입한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그 일에 있다고 믿고 파고들어 그 일에서 더 많은 것들을 얻어내곤 한다. 매사에 조급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 중 하나다. 이들은 어떤 일이든 생각 없이 달려들어 그르칠 때가 많다. 반면 지혜로운 사람들은 지나치게 순사숙고하여 적절한 시기를 놓칠 때가 많다. 어떤 일이든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면 실패를 줄일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씨를 뿌리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없듯이 어떤 일도 실행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성과를 거둘 수가 없다. 실행했을 때 비로소 행운의 여신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한다. 쉬운 일은 어려운 일처럼 하고 어려운 일은 쉬운 일처럼 해야 한다. 앞의 경우는 자부심 때문에 게을러질 수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고 뒤의 경우는 소심증 때문에 용기를 잃지 않기 위해서다. 어떤 일을 마무리 짓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면 이미 마쳤다고 생각하고 바라봐야 한다. 반다이 때도 마찬가지다. 부단히 노력하고 땀을 흘리며 불가능한 일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어렵다는 생각에 지레 겁먹고 움츠려 든다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현명한 사람이 가장 나중에 하는 일을 어리석은 사람은 가장 먼저 한다. 같은 일이라고 해도 사람에 따라 그 순서가 다르다. 적절하지 않은 시점에서 일을 시작하는 사람은 어리석고 제때 시작하는 사람은 현명하다. 판단력을 잃으면 일의 순서가 뒤섞여 엉망진창이 된다. 왼쪽에서 해야 할 일을 오른쪽에서 하고 오른쪽에서 해야 할 일을 왼쪽에서 하는 것처럼 모든 일의 순서가 뒤바뀌어 시기를 놓치고 만다. 유능한 사람은 대부분 재능과 근면성을 갖추고 있다. 반면 무능한 사람은 재능도 없고 심지어 게으르기까지 하다. 그다지 머리가 뛰어나지 않은 사람도 근면하면 보통 사람보다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유능한 사람을 앞지르기도 한다. 최고의 자리까지 오른 사람이 궁지에 몰리는 이유는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지 재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선천적 재능과 후천적 노력이 모두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인데 특히 후천적 노력이 중요하다. 어느 위치에 있던 근면하면 명성을 얻기 마련이다. 탁월한 사람을 만드는 세 가지 요소는 무엇일까? 다양한 재능과 깊은 깨우침 그리고 고상한 취향을 들 수 있다. 이는 신이 내린 가장 좋은 선물이다. 어떤 일이든 면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바르게 생각하고 다울바른 통찰력을 기르는 일은 다른 무엇보다 매우 중요하다. 선관과 같은 눈빛으로 어떤 사물이나 시간을 꿰뚫어보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당장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거두는 열매는 풍성하고 튼실할 것이다. 다른 사람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종종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 지름길이 되기도 한다. 어쩌면 자신의 목표에 다가갈 수 있는 탁월한 용병술이 될 수도 있다. 여러 사람의 뜻을 모아 큰 힘이 필요한 사업을 끌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통할 것 같지 않은 사람 앞에서는 그런 생각을 숨겨야 한다. 그래야 시간 낭비를 막고 자신의 계획이 함부로 들어가는 것도 막을 수 있다. 타인과 차별화가 되는 참신함을 최대로 활용하라. 사람이 참신함을 유지할 때는 평판이 좋게 마련이다. 그러나 새로움이란 빛을 발하는 시간이 매우 짧다는 것도 깨달아야 한다. 그러므로 좋은 평판이 유지되는 짧은 기간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찬사가 지상에서 자취를 감추기 전에 우리가 진실로 원하는 기회를 붙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거는 제가 책 나비 휴먼 브랜딩이라고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 이거에 관한 내용들 함께 다루어 놓았으니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상의 영웅들에게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야망이다. 야망은 어떤 사람에게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분발을 위해 더 왜 애쓰게 한다. 야망을 향해 힘겨운 시련이 다가올수록 야망의 빛은 더 번쩍일 것이다. 또한 거부하기 힘든 숙명이 야망을 위한 노력을 수포로 돌릴지라도 의지력이 강하면 아무 문제 없이 이겨낼 수 있다. 야망의 품속에는 대범함과 여유로움 그리고 영웅적이고 숭고한 것들이 숨쉬기 때문이다. 오늘은 내일을 준비하는 최고의 날이다. 현재라는 시간을 쪼개어 내일을 준비하기 위한 최상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날이다. 어리석은 일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애국 게임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잘못되었음에도 멈추지 않고 그 일을 무슨 의무인 것처럼 믿는다. 이왕 한 걸음 내딛었으니 길을 계속 가는 것이 결단력 있는 행동이라고 잘못 판단하기 때문이다. 결국 그들은 일을 시작할 때는 생각이 부족하다는 비난을 받다가 일을 계속 진행시키는 동안에는 어리석다는 경멸을 피할 수 없다. 완성되지 않은 일은 절대 남에게 보여선 안 된다. 마무리되지 않은 일은 자칫 사람에게 이상한 상상력을 제공하기 마련이다. 완성되지 못한 모습을 미리 보게 되면 그 기억 탓으로 막상 완성된 모습을 보았을 때 그것을 평가절하하기 마련이다. 그 일이 위대할수록 한순간에 그 완벽함을 보여줘야 한다. 일이라 완성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그러므로 거장들은 시작 단계에 불과한 자신의 작품을 절대 남에게 보이지 않는 법이다. 자연 역시 사람들에게 보일 단계가 아니면 절대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즐기는 시간은 길게, 노력하는 시간은 짧게 해야 한다. 사람들은 대체로 이와 반대로 알고 있다. 늘 분주한 것보다는 차라리 빈둥거리는 게 낫다. 모든 사람이 골고루 가진 것은 시간뿐이다. 사이토이토리 씨가 생각이 나고 로보트 기어사기가 게으른 부자가 돼야 된다고 하는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집이 없는 사람도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소중한 시간을 틀에 박힌 일과로 소모하는 것은 불행하다. 성공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그것이 다른 이의 질투를 불러와 성공의 문턱에도 이루지 못하고 몰락할 수 있다. 우리는 재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생각만 하다가 일을 망치는 사람도 있고 생각하지 않고도 목표를 이루는 사람이 있다. 또 위기의 순간에서야 제 능력을 발휘하는 천재도 있다. 순식간에 일을 해내는 사람의 경우 생각이 길면 아무것도 해내지 못한다. 즉시 떠오르지 않으면 시간이 흘러가도 찾지 못한다. 조급해하지 않게 일을 빨리 끝내고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인생보다 행운이 먼저 끝나버리는 게 보통 사람들의 삶이다. 그들은 자신에게 다가온 행운을 누려보지도 못한 채 망상으로 망쳐버린다. 그리고 멀리 동안 행운을 바라보며 아쉬워할 뿐이다. 떠나버린 행운은 인생을 앞질러 미래를 갉아먹는 벌레가 된다. 그들은 성급함 때문에 일을 망쳐버린다. 차라리 배우지 않는 것이 나은 것은 배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쁨은 적고 지루한 날이 많은 것이 삶이다. 그러므로 일은 빨리 마치고 기쁨은 오래가도록 누리는 것이 좋다. 자기 능력과 재능에 적합한 직업을 택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쉽게 부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점을 기억하라. 능력과 재능에 앞서 정말 원하는 일을 해야만 만족과 즐거움을 느끼면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얼마나 많은 재능과 시간이 원하지도 않는 일을 하면서 소모되고 있는지를. 이 부분은 인생을 슬겁게 사는 법에서 로고테라피를 제가 소개해드리면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다섯 가지 소원이라는 책을 통해서 구체화해보시고요. 세상을 향해서 모를 때 세상은 내게 무엇을 원하는가. 우주는 내게 무엇을 원하는가. 나의 재능과 나의 노력은 과연 누구를 위해서 가장 귀하고 값지게 쓰일 수 있는가. 또 동시에 같이 물어야 이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인생을 사는 것은 마땅할 얽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 한다면 그리고 정말 원하지 않는 일을 하지 못한다면 그런 삶에서 어떻게 만족과 행복을 느끼겠는가. 당신은 얼마든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다. 무언가를 하고 싶은 욕구가 느껴진다는 것은 곧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당신 내면에 존재한다는 증거다. 욕구와 바람은 힘이 존재한다는 암시다. 음악을 연주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은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당신 내면의 힘이 밖으로 표출되길 원한다는 것이다. 기계를 발명하고 싶은 욕구가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 내면에 있는 기계 분야의 재능이 발현되길 원하는 것이다.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힘과 재능, 그것이 개발이 되었든 아니면 상관없이 힘과 재능이 없다면 그 일을 하고 싶은 욕구 또한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무언가를 꼭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는 것은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내면에 잠자고 있다는 증거다. 그러니 그 힘을 이끌어내 제대로 사용하기만 하면 된다.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하다면 당신이 가장 뛰어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어떤 특정한 직업이나 분야에 뛰어들고 싶은 열망이 너무 강하다면 지금 재능과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그 직업을 당신의 목표로 삼으라 당신은 원하는 일을 하며 살 수 있고 내면의 능력은 반드시 발현된다. 당신은 당신이 가장 좋아하고 만족할 수 있는 직업을 추구할 권리를 갖고 있다. 싫어하는 일을 억지로 해야 할 의무는 없다. 또 원하는 직업에 보다 가까이 가도록 만들어주는 수단이 아니나 싫어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과거의 실수 때문에 어쩌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 직업에서 일하고 있다면 당분간은 그 일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일이 앞으로 원하는 직업을 얻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그 자리에서도 즐겁게 일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직장이나 직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도 너무 조급하게 다른 일을 찾으려 들지 마라. 일반적으로 직업이나 일하는 환경을 바꿀 때는 서서히 발전과 성장을 거치면서 변화를 걷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지만 어떤 기회가 다가왔는데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도 그것이 다시 잡을 수 없는 최적의 기회라고 판단되면 갑자기 변화를 가하는 것도 현명한 일일 수 있다. 가끔은 그런 과감한 용기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런 변화가 옳다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조금이라도 의심이 든다면 갑작스러운 변화는 시도하지 마라. 창조적 마인드로 임하는 경기장에서는 조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 당신에게 찾아올 기회는 얼마든지 많기 때문이다. 경쟁 마인드를 떨쳐버리고 나면 절대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두를 위한 충분한 기회와 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 자리가 채워진다 해도 그보다 더 훌륭하고 좋은 자리가 금세 당신 앞에 나타날 것이다. 시간도 충분하다. 혹시라도 마음속에 의심이 일어난다면 차분하게 기다려라. 그리고 마음속 그림에 집중하고 신념과 의지를 붙잡아라. 의심과 회의가 슬금슬금 고개를 들 때마다 감사한 마음을 키워라. 게임 체인지잉을 얘기를 합니다. 원하는 그림을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당신이 얻을 것에 대해 간절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며칠을 보내라. 이런 시간은 당신을 신에게 한층 가까이 가게 만들어주고 따라서 당신은 경쟁 마인더에 휩싸이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일이 없어지게 된다. 모든 것을 아는 전지전등한 초월적 정신이 존재함을 잊지 말라.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신이고 발전하고 성장하겠다는 신념과 의지를 지니면 당신은 그 정신과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조급하게 행동하지 말라. 두려움과 의심을 갖고 행동하지 말라. 이게 에고 스트러글링 액션이죠. 올바른 행동을 지닌 신성한 힘의 존재를 잊지 말라. 그걸 잊으면 당신은 실수를 범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게 된다. 특정한 방식을 계속 실천하면 당신에게 찾아오는 기회들이 점점 늘어난다. 신념과 의지를 굳게 하고 진실한 감사의 마음을 가짐으로써 신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라. 가장 올바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매일 하라. 단 서두르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최대한 부지런히 움직이되 조급하게 서두르지는 마라. 이게 존 우든, 전설적인 미국의 농구 감독이었던 존 우든의 민첩하게 그러나 서두르지는 마라는 책이 또 떠올리는 내용입니다. 서두르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창조자가 아니라 경쟁자가 된다. 서두르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지난 날 머물렀던 경쟁을 위한 경기장으로 후퇴하게 된다. 에고 게임 스테이지로 얘기를 합니다. 조급해졌다고 느끼면 즉시 그 위치에서 멈춰라. 이게 세이크레드 스탑이죠. 마음속 그림에 집중하고 당신이 얻게 될 것들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태도는 신념을 굳건하게 해주고 의지를 새롭게 만든다. 세상의 모든 만불은 발전과 풍요를 향한 욕구를 본래적으로 갖고 있다. 그것이 바로 이 우주의 근원적 욕구이기도 하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이처럼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는 욕구를 지닌다. 생명의 발전이 멈추면 그 자리에는 곧 소멸과 죽음이 찾아든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더 많고 더 많은 것을 지향하는 것이다. 불을 늘리려는 욕구는 잘못된 것도 비난받아야 할 것도 아니다. 그것은 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려는 소망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인간이 지닌 근본적 근원적 본능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생명력과 풍요로움을 더해주는 사람에게 저절로 끌리게 되어 있다. 이게 사이토 히토리 씨한테 사람들이 끌리는 매력일 거고요. 어떤 행동을 할 때나 스스로 발전하고 있다는 자신감, 타인의 발전을 돕고 있다는 생각으로 행동하라. 당신 자신이 부자가 되어가는 중이며 그 과정에서 타인을 풍요롭게 만들며 그들에게 이로움을 준다고 생각하라. 성공에 대해 요란하게 떠들며 자랑하지 말라. 진정한 신념을 지닌 사람은 결코 자랑하지 않는다. 과시하고 자랑하는 사람은 무언가가 두렵거나 불안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당신의 모든 행동과 말투와 표정이 부자가 되어가는 중이라는 또는 이미 부자라는 조용한 확신이 나타나도록 하라. 이러한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서 굳이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사람들은 당신 곁에 있을 때 발전과 풍요의 기운을 저절로 감지하게 될 테니 말이다. 사람들에게 당신과 만나기만 한다면 자신도 발전하고 풍요로워질 것이라는 느낌을 주어라. 상대방에게 받은 현금 가치보다 더 커다란 사용 가치를 주어라. 자신감을 갖고 그렇게 행동하라. 만일 당신이 사업을 하고 있다면 당신에게 찾아오는 고객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사람들은 누구나 발전과 풍요의 기운이 느껴지는 장소로 발길을 말향하기 마련이다. 당신이 그런 기운을 발산하면 모든 만물을 위한 풍요를 추구하는 신이 전에는 당신을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들까지도 당신 쪽으로 이끌어줄 것이다. 사업은 빠르게 번창하고 당신은 빠르게 늘어나는 이육에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이다. 점점 더 큰 고객을 만나고 더 큰 이익을 손에 넣고 더 마음에 드는 일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조심해야 할 점이 한 가지 있다. 타인 위에 군림하면서 권력과 힘을 누리려는 위험한 충동을 경계하라. 성숙하지 못한 인간은 남을 짓밟고 힘을 행사하는 것에서 커다란 만족을 느낀다. 이기적 회락과 만족을 채우고 사람들을 지배하려는 욕망은 이 세상에 커다란 재앙을 초래하지 않았는가? 이 부분은 제가 라이프 체인저 코칭에서는 에고 인플레이션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어떤 일이 잘 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에고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우리가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자리에서 넘치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 이상이 필요하다. 자신의 역할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동시에 앞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에 대해 명확한 그림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발전한다. 원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발전한다. 고용주에게 잘 보이겠다는 생각으로 현재 자리에서 억지로 무리한 업무를 감당하려고 하지 말라. 꼭 무리하고 싶다면 차라리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무리하라. 일하는 동안에도 출근하기 전이나 퇴근한 후에도 언제나 발전에 대한 신념을 잃지 마라. 그리고 상사든 동료든 다른 사회적 관계를 맺는 사람이던 하루 중에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에게 나오는 의지와 힘을 느끼도록 하라. 당신을 만났을 때 발전과 풍요의 기운을 느끼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끌리게 되어 있다. 지금의 직업에서 발전할 기회가 별로 안 보인다면 하더라도 곧 다른 좋은 일을 얻을 기회가 올 것이다. 내가 말하는 원칙을 따르는 사람에게 신은 반드시 기회를 준다. 신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당신을 도울 수밖에 없다. 당신 주변의 어떤 환경이나 사회적 상황도 당신을 퇴보시키지 못한다. 회사에서 일에 부자가 될 수 없다면 농장에서 일에 부자가 될 수 있다.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면 직장이라는 하기 싫은 밥벌이의 구속에서 빠져나와 원하는 어떤 일로든 옮겨갈 수 있다. 내가 설명한 대로 신념과 의지를 가지면 당신 삶을 발전시킬 훌륭한 기회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당신이 이 원칙을 제대로 실천하면 그런 기회는 빠르게 다가온다. 만물에 내재하며 언제나 당신 편에 서 있는 초월의 힘이 기회를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최고의 기회가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지는 말라. 현재의 당신보다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고 거기에 끌린다면 주저 말고 붙잡으라. 그것은 훨씬 더 큰 기회로 향하는 첫걸음일지도 모른다. 발전과 풍요를 원하고 추구하는 인간에게는 절대로 기회가 부족해지지 않는다. 이 우주는 그런 사람을 지지하고 그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게끔 되어 있다.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면 반드시 부자가 된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든 이 책의 내용을 읽고 실천하면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각 개인은 어떤 시대 어떤 정부 아래서도 특정한 방식을 실천하여 부자가 될 수 있다. 수많은 개인들이 이 원칙을 따르면 사회의 시스템도 바뀌고 이로써 더 많은 이들에게 길이 열린다. 경쟁에서 이겨 부를 얻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나머지 사람들은 불리해진다. 하지만 창조적 방식으로 부자가 되는 사람이 많아지면 나머지 사람들도 함께 이로움을 얻는다. 이 책에 소개된 방법을 실천해 부자가 되는 사람이 늘어야만 대중을 재정적으로 구원할 수 있다. 그들이 나머지 사람에게 길을 보여주고 신념과 의지를 통해 풍요로운 삶을 성취하겠다는 의욕을 불어넣게 되기 때문이다. 어떤 정부나 산업구조도 부자가 되겠다는 당신의 목표를 방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창조적인 방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현재의 모든 시스템에 상관없이 당신은 전혀 다른 왕국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부의 공급이 제한되어 있다는 믿음이나 남과 경쟁하려는 생각에 잠시라도 빠지지 말라. 과거의 사고방식이나 행동방식 습관으로 돌아가려 할 때마다 즉시 마음을 다잡고 방향을 수정하라. 경쟁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주의 힘이 당신에게서 등을 돌리기 때문이다. 미래에 다가올지 모를 위험에 대한 대비책을 만드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그것이 현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말이다. 지금 당신의 자리에서 올바르게 행동하는 데 전념하라. 내일의 위험은 그것이 다가왔을 때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당신의 직업이나 사업을 가로막을 미래의 장애물을 극복할 방안에 대해 신경 쓰지 말라. 그것을 피하기 위해 현재의 행동이나 방향을 반드시 수정해야만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말이다. 멀리서 볼 때 아무리 거대하고 어려 보이는 장애물이라도 꾸준히 특정한 방식만 실천하면 가까이 갈수록 그 장애물은 사라질 것이다. 설령 사라지지 않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거나 피해나갈 방법을 자연스럽게 찾게 된다. 어떤 사건이나 환경도 과학적 지혜를 따라 불을 향해가는 사람을 방해하지 못한다. 이에 이를 곱하면 반드시 사과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틀림없는 진리다. 재난, 장애물, 공포, 불리한 환경이나 사건을 걱정하지 말라. 그런 것들이 다가오면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을 것이다.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오기 마련이다. 말을 조심하라. 당신 자신, 당신과 관련된 일들, 그 어떤 것에 대해 말할 때도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태도로 이야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실패할 가능성을 절대 인정하지 말고 실패를 암시하는 방식으로도 말하지 말라. 힘들었던 시기나 불안정한 사업 환경에 대한 이야기도 입에 담지 말라. 경쟁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종종 힘든 시기와 불안정한 환경을 겪지만 당신에게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원하는 것을 창조할 수 있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남들이 공경에 빠지거나 사업을 실패할 때도 당신만은 최고의 기회를 얻을 것이다. 세상을 늘 발전하는 곳이라고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라. 혹시 나쁘게 보이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이 아직 자신의 잠재성을 충분히 발현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라. 언제나 당신이 하는 말에 발전과 풍요한 느낌을, 풍요의 느낌을 받아라.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곧 신념을 부인하는 것이고 신념을 부인하면 신념을 잃게 된다. 어떤 일에도 좌절하지 말라. 때가 되면 무언가를 얻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것을 얻지 못한 경우 스스로 실패자가 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신념만 잃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간다면 사실상 그것이 겉모습만 실패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항상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면 당장 원하는 것을 손에 넣지 못한다 할지라도 얼마 후 훨씬 더 훌륭한 것을 얻게 된다. 그러면 과거에 실패했던 것처럼 보였던 일이 사실은 큰 성공을 위한 과정이었음을 알게 된다. 부자가 되는 과학적 지혜를 배운 한 남자가 어떤 사업을 구상했다. 그 사업은 대단히 성공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그는 큰 희망을 품고 꿈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런데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여 사업에 치명적인 큰 낭패를 경험하고 말았다. 마치 어떤 보이지 않는 나쁜 힘이 그의 성공을 막기 위해 방해한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는 좌절에 휩싸이지 않았다. 오히려 실패를 경험한 것에 대해 신에게 감사하고 이후에도 어떤 상황에서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 그런데 몇 주 후에 이보다 훨씬 더 좋은 기회가 그를 찾아왔다. 그는 깨달았다. 그보다 많은 것을 아는 초월적 존재가 자기에게 더 훌륭한 기회를 주기 위해 처음에 나쁜 일을 경험하게 했다는 사실을 말이다. 겉으로 보기에 실패로 보이는 모든 상황이나 사건도 이와 마찬가지다. 신념과 의지를 갖고 감사하는 태도를 잊지 않으며 날마다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성공적인 방식으로 행하면 결국 훨씬 더 커다란 기회가 당신을 찾아온다. 당신이 실패를 경험하는 것은 강렬하게 원하고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정한 방식을 꾸준히 실천하라.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것이 틀림없이 찾아온다. 원하는 일을 하는데 필요한 재능이 부족해서 실패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내가 말하는 방식만 제대로 실천하면 필요한 재능은 얼마든지 키울 수 있다. 지금 이 책은 재능을 개발하는 과학을 주제로 다루는 것이 아님으로 길게 설명하진 않겠지만 그 역시 부자가 되는 과학과 마찬가지로 확실하고 간단하다. 노력한다 해도 어떤 시점에 이르면 결국 재능과 능력 부족 때문에 실패를 맛볼 것이라고 질에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라. 자 또 다시 한번 총체적으로 요약을 합니다. 생각하는 근본 물질이 존재하며 세상 모든 만물은 이 물질에서 만들어진다. 또 이 물질은 우주의 모든 공간에 침투하고 스며들어 그곳을 가득 채우고 있다. 이 물질의 사고가 각인되면 그 사고에 의해 그려진 존재가 창조된다. 인간은 머리로 사고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생각을 무형의 물질을 각인하면 생각하는 대로 창조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경쟁 마인드를 버리고 창조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경쟁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무형의 생각하는 물질과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다. 이 물질은 경쟁이 아니라 창조적인 기운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신이 받는 축복과 좋은 일에 깊이 감사해야 무형의 물질과 온전한 조화를 이룰 수 있다. 감사하는 태도는 인간의 정신을 무형의 물질이 지닌 정신과 합일되게 만든다. 그래야만 무형의 물질이 인간의 생각을 받아들인다. 진실하게 감사하는 마음을 늘 지녀야 무형의 물질과 하나를 이룰 수 있고 그래야만 인간은 창조적 영역에 머물 수 있다. 이게 에고게임 존에 머문다는 얘기고요. 아 셀프게임 존에 머문다는 얘기죠. 에고게임 존이 아닌 셀프게임 존에 갖고 싶은 대상, 하고 싶은 일, 되고 싶은 존재에 대해 선명하게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라. 그 그림을 굳게 간직하면서 원하는 바를 모두 내려줄 초월적 존재에 감사하라. 마음속 그림에 집중하는 것, 또 굳건한 신념과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해야만 원하는 소망이 무형의 물질에 각인되고 창조적 힘이 작동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창조적 에너지는 발전과 성장 과정이 일어나게 돕는 원래 존재하는 자연의 통로를 통해 움직이며 산업 및 사회 질서 속에서 작동한다. 이 책에 소개하는 원칙을 실천하는 사람은 마음속 그림에 있는 모든 것을 성취하게 된다. 이미 존재하는 상업과 사회적인 사회 제도의 통로를 통해 원하는 것이 그에게 다가온다. 원하는 것이 다가왔을 때 그때 그것의 주인이 되려면 적극적인 자세로 그리고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 현재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 해야 한다. 마음속 그림을 실현해 부자가 되겠다는 의지를 잃지 말라. 날마다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지금 그 자리에서 당장하되 효율적인 방식으로 행하라. 언제나 자신이 받은 현금 가치보다 더 커다란 사용 가치를 상대에게 주어야 하며 모든 관계와 거래가 발전과 풍요를 향하도록 하라. 늘 발전과 풍요만을 생각하여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러한 기운이 전해져야 한다. 여기에 담긴 내용을 행동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반드시 부자가 된다. 마음속 그림이 얼마나 선명한가, 의지와 신념이 얼마나 굳건한가,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진실한가에 비례하여 당신에게 찾아오는 부가 늘어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자, 어떠셨나요? 저도 다시 이 책을 쭉 함께 읽어보면서 참 다시 한번 또 자꾸자꾸 읽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자꾸 들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저 자신의 애고 게임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이걸 셀프게임으로 게임 체인지를 해야 할까 고민하게 되는 생각들을 하게 해주는 정말 고마운 책인 것 같습니다. 월러스 워틀즈에게 또 이 책을 멋지게 번역해 주신 안진완식에게 참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요. 책춘함은 제가 제 꿈은 정말 사람이 자신의 존재의 모습 있는 그대로 아름답게 꽃피어나는 것을 돕는 학교를 설립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지금 국제통합학교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Integrated Education Platform, 대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대화의 장, 행복한 교육을 꿈꾸는 대화의 장을 위해서 아크 교육살롱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국제주말학교도 준비해 가고 있고 또 투자영재학교도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좀 부록이 넘어서 삶을 또 인생을 좀 살아본 많이 살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 속에서 느낀 건 인간이 꼭 애고가 제가 Deeper Secret에서도 함께 공명하는 말이었는데 이것이 꼭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라는 건 애고의 생각이겠지만 그렇지만 그것 통해서 내가 본질적으로 하고 싶은 그것을 달성해나는 것 그 소명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라는 생각들을 이제는 참 깊이 하게 되고요. 그런 어떤 외형적 학교가 더 존재하기 전에 책춘함이라는 학교, 책춘함 스쿨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지혜 학교에서 함께 나눠가고 또 제가 한마디로 이게 하나의 MOOC 같은 거가 되겠죠. 책춘함이 여러분께 MOOC의 온라인으로 정말 소중한 지식과 지혜들을 함께 나눠가는 것, 그것 자체가 그리고 제가 이걸 하는 가운데 저 스스로가 가르치고 저 스스로가 배우는 학생이고 제 스스로의 학교인 것이고 또 여러분과 책춘함을 통해 책춘함 스쿨을 하는 것이고 그런 생각들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애고 게임이 시작될 때마다 이 책춘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좋은 주제, 책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께 잘 해놓으시고 여러 번 들어보셔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것은 제가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삶이 공허하고 헛된 것 같고 마음이 좌절될 때 저는 죽음에 관한 책들을 살펴봅니다. 그러면 삶을 좀 더 관조할 수 있게 되고 심각한 것에서 벗어나서 웃을 수 있게 되고 또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을 힘나게 하는 이 책춘함과 책들을 제가 끊임없이 듣고 반복해 보는데요. 여러분께서도 그런 식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더 나아가서 좀 함께 구체적으로 한번 이 라이프 체인저 코칭을 내 삶에 배워보고 싶은 분들은 이 책춘함 보시면 이렇게 작은 화살표 오른쪽에 있는 걸 꼽아보시면 제 이메일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쪽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라이프 체인저 코칭에 단기, 중기, 장기로 또 나눠져 있고 주제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에 맞춰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기간만큼 함께 코칭을 진행하실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관해서 또 편안하게 말씀 주시면 되고요. 그것이 내가 또 진행하는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책도 여러분 책춘함의 내용도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이것들이 필요한 분들에게 선물로 주시고 싶은 분들은 공유하기로 선물을 주신다면 우리가 갈매기 조나단처럼 줄무늬 애벌레, 호랑나비가 된 것처럼 이 세상을 좀 더 지혜로 행복하고 아름답게 하는데 함께 힘을 모아갈 수 있다고 믿어보면서 오늘의 책춘함 소중한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지혜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